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작품은 종려주일에서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의미까지 담은 작품인데요. 밑에 있는 소철가지로 풍성하게 어레인지한 것은 종려주일 호산나하고 절고 들어가신 종려가지나무를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고요. 무게감도 밑을 두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기둥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의 힘들고 고난당하신 표현을 어둡고 조금 험난한 표현으로 많이 무겁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여기다 감추어서 담아서 이 작품 안에 연출해 봤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덴파래로 흰 하얀 덴파래로만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같은 은혜가 내려오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 본 작품인데요. 이어 안에 구조물은 삼지닥을 하나하나씩 한 1.5cm 정도로 잘라서 다 와이어로 디자인 와이어로 구조물을 짜가지고 거 위에다가 덴파래를 식물 본드로 해서 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